이재명 대표와 대립감을 세웠던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다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5월 12일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문제 기자회견 이후에 호출이 있었고 불려가서 그때 제명인의 마을에 나와 있는 글을 보여주시면서 저 개인적인 문제들의 추측성 글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관련된 문제들을 포함해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김지호 부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압박이 이재명 대표의 뜻이 없다고 약간 이렇게 늦게 참고 있었어요. 저희 대학생위원회에게 관련된 어떤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권유하시고 오더식 정치의 행태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었는데요. 떠나는 마당에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재명만의 민주당이 됐다라고 탈당을 하면서 전국 대학생위원장이 노동열 교수님. 최근에 자주 언론에 노출이 됐던 김지호 정무조정부실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죠. 김지호 실장이 김남국 코인 의혹 당 지도부가 답해라, 정치개혁 해라 라고 했더니 직무 수행 못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김지호 전 부실장이 좀 얘기와 서로 다르니까 그 점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사실관계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을 탈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지적하는 게 이재명 사당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민주당이 김대중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당시 또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총재였잖아요. 당의 총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인정됐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도 다른 목소리 이른바 비주의들의 활동을 오히려 권장했었습니다. 그런 쓴소리를 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잘 정치에 반영해서 오히려 건강한 당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상황은 그런 것보다 더 악화되었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소리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서 건강한 정당으로 나간다. 더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나간다. 더 큰 세력으로 나가겠다.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이 더 줄어들더라도 의석이 줄어들더라도 나는 나를 결상옹히 하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데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들어요. 제가 우려할 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목표가 제1당이고 151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체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야권 세력을 합치면 180억 가까이 되는데 151석이 목표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많을 필요 없다. 나를 결상옹히 하는 그런 세력들로 만들면 된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착각하는 것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그런 사람들로 철저하게 공천을 해서 자기 사당을 한다. 공천 끝나고 그 사람들이 의원이 되면요. 지금처럼 절대 이재명 대표 결상옹히 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로 속된 말로 뒤통수 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친명이라고 지금 자부하고 강성 발언을 하는 사람 중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서영 전 위원장이 탈당을 하니까 같이 대학생 청년 정치를 했던 또 다른 청년 정치들은 양서영 위원장을 향해서 오늘 변절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어쨌든 핵심은 이재명만을 위한 민주당이 돼. 그 누구도 이재명 대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오늘의 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당 사정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사실 정당이라는 곳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당이나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서 당내에서 또 많은 갈등들이 또 품어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러 가지 또 공천 과정에서 갈등들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개파 갈등으로만 치환된다는 부분은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지금 제3지대가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결단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단순히 그냥 친명과 또는 비명 이런 개파 갈등으로만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는 좀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든지 또 당원당규상에 있는 공정한 공천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갈등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공천 과정에서 잠재워줄 수 있다 이런 기대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